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건 먼지통? 뭐지 이게? 로봇청수기를 처음 써보니까 아 충전 도크구나 쏘어있는데 멍청했네 본체를 열면 크기가 상당히 큰데 아 이게 끝이네요 본체 충전 도크 이거는 이거는 나라별 돼지코 같은데 뭐 4개나 있어 이거는 아답터 본체 끝인데 구성품은? 엄청 단촐하네 이게 다입니다 아 물걸레 물걸레가 전모들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체고요 아우씨 무거 이거 어떡합니까 아우 이거는 이게 뭐지? 필터유소? 모르겠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에휴 어찌럽다 개봉기 끝